레드 필요하신 분? 저 레드시요. 아, 필요하세요? 네네네. 아, 봤어요? 아, 이거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 절대 안 쓰는데? 레드 여기. 아, 감사합니다. 홀로그램은 살짝 탕수육 부먹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인사를 이렇게 세 분이나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팀의 전망이 밝아 보이네요. 치킨. 먹어보죠. 씹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혹시 자신이 있으시다 하신 분 있어요? 이거 제가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한 분만 더 있으면 부트캠프 씹 가능이거든요, 이거. 부트캠프 갈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짤 파밍 가죠. 먹으면 되겠네요. 칼리 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어디 어디? 여기요. 아, 여기요? 칼리 가시죠. 가시죠. 사람 별로 많이 안 올 거 같아. 네, 저 저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익숙한 데에서 파밍하다가 치킨 먹는 거보다 처음 간 데에서 파밍하다가 치킨 먹는 게 더 설레고 가슴 벅차는 일이죠. 그쵸,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어, 하나 있어요. 얘 혼자네요. 어, 한 명 더 있다. 괜찮아요. 우리 4대2예요. 팀플이 뭔지 보여주죠. 반차이 먹고 갈게요, 괜찮죠? 아, 괜찮아요. 뭔가 그 전에 우리 팀원들 다 죽을 거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카구 나왔는데 저 카구 안 쓰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아, 저 이따 만나면 드릴게요. 왓. 갈게요, 갈게요. 절대 죽지 마요. 저 살릴 수 있어요. 200% 살릴 수 있어요. 진짜 무조건 살릴 수 있어요. 에 미사를 남기고 가셨네. 싸버도 못하고 죽었네. 아... 제가 선글라스 하나 먹어드릴게요. 스커트랑. 네? 지금 1번님 나갔죠? 아니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아, 그래요? 말실 수 있을 뻔 있네. 나 할 말이 좀 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요. 1번님 나가셨다. 네, 솔직히 4명보다는 3명이 더 의기... 소통하기 편하고요. 네. 아! 3명이서 잘하면 됩니다. 네, 다리 건너오세요. 네. 옆집 갈게요, 옆집. 네. 아... 풀파츠. 오케이. 아이언맨 수트 풀장착. 여기 질 수가 없어요, 이 파츠. M4가 안 나오고 자꾸 M16만 나와가지고... M4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생 전보통 많이 봐가지고 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리 전화거든요. 어, 자기장 진짜 좋네. 자기장 저희 진짜 개이득이에요, 지금. 아, 이거 처음에... 어디야, 이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 오자고 하신 분... 지략가인데? 저요. 대갈공명이에요, 재갈공명. 아, 진짜 선택... 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1번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많은 걸 얻었어요, 지금. 31명 남았고요. 개꿀. 저희 포함해서 27명 남았어요. 아, 저희 포함해서 30명... 저희 빼면 26명. 네, 문과 좋아요. 한 1쯤 가실래요, 1쯤? 네, 오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거. 3번님 핑 따라가면 질 일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어, 밑에. 밑에. 바로 밑에 있어요. 30. 스마트핑. 다들 보셨죠? 눈들 다 좋으실 거라 믿어요. 저 호크아이거든요. 바로 따버릴게요. 아, 그래요? 네, 200% 딸 수 있어요. 아, 저 돌아가지고 옆으로 들어와서 쏠게요. 절대 모르게. 한 발 맞췄고요. 나이스. 저 어세신크리드예요. 멀리 삥돌아서 가요. 오케이, 2번님 너무 잘하잖아. 나이스. 지금 특공대 들어왔어요. 기절이었죠? 아니요, 스팝살이요. 확인사살. 어, 뭐야? 어디야? 정면. 어디지? 뒤에 있어, 뒤에. 산인가? 160. 아, 160. 160, 160. 아, 내가 카구를 못 사가지고. 아이고. 한대. 우리 두뇌 잃었어요. 어떡하죠? 저 생각 같은 거 잘 못해요. 아, 이거 뒤쪽에도 있어요. 아, 뒤쪽이면 양각이 있어요. 예, 너무 양각이에요, 지금. 살짝 위험하거든요? 능선 올라갔나? 정리들?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여기서 안 보인다. 어, 뒤에 보급 있네요. 어머들 다 잡았어요? 305, 보급 있어요, W. 아, 저거 먹다가 뒤지르면 아니겠죠? 연마 깔까요? 괜히 깔는 게 더 어그로 끌 것 같아요. 어 뭐야? 30방향 그쪽에서 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뒤에도 있네. 온다. 와 진짜 완벽해. 아 너무 아쉽다. 다시 한 번 갈까요? 아 그럴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방금 진짜 아쉬웠어요. 맞아요. 이제 한 명 또 완벽한 팀원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완벽한 분 한 번 구해봐요. 네. 일본분이 좀 들으면 섭섭해 할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어요. 없으니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4번님. 일단 복장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너무 완벽하거든요. 우리 여기가요. 지금 얼굴 보자마자 원펀치 3대 맞았어요. 이거 무조건 이겼어요. 성남자예요 4번님. 너무 완벽해. 절 하나 받으세요. 우리 여기 갈래요. 제가 편집인데. 어디야. 라카이. 어 여기 한 번도 안 들어 봤어요. 이길 것 같아요. 보급 먹다 죽을 것 같은데 해도 보급 먹다 죽었어. 이제 우리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죠. 살짝 사망 플래그 서는 것 같으니까. 아 게이들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이거 너무 좋잖아. 경쟁자 한 명도 없어. 이거 그냥 이겼어요 저희. 아 팀워크 되게 잘 만났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좋아요. 네. 아 씨. 아 군용 조끼. 너무 이겼어요 이 판. 혹시 벡터 보신 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 벡터요. 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저 있는데 저 서 있어요. 오케이. 아 근데 저 벡터 들어도 괜찮아요? 벡터 들으면 그 판 무조건 이기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미리 양해 구했으니까. 이 판 이길게요. 4배율 있나요? 레드옷 필요하신 분. 저 레드옷이요. 아 필요하세요? 네네네. 아 봤어요? 아 이거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은 절대 안 쓰는데? 레드옷. 아 감사합니다. 홀로그램은 살짝 탕수육 부목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아 그래요? 네네. 저기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번 님이 쏘신 건가 방금? 4번 님 맞으면 핑을 세 번 찍어주세요. 아니. 맞나 보네요. 혹시 큐비우 보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작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크게 말하면 저 오줌 쌀 수도 있어요. 큐비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랑 바꿔요. 아 그래요? 저 2번이요. 저랑 바꾸시죠? 저 M16이에요. 쓰레기를 드릴 순 없어요. 네. 제가 좀 더 좋은 총을 얻으면은 그때 바꾸자고 갈게요. 네. 어디죠? 좌측에서 쏘는 거 같은데? 아 바깝네요. 네 좌측에 있어요. 네 한 명 발견. 웬만하면 쏘지 먼저 저희. 그 뒤에 있어요. 괜히 거시기 하면 거시기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이동하실까요? 어. 어. 4번님 맞고 있는 거 같아요. 4번님 때리면 나 절대 못 참아. 어딨어. 네. 자기장 보니까 한 번만 봐줄게요. 가시죠. 이동하죠. 어 큐비우 있어요. 하. 하. 가야겠다. 자기장에 타 죽는 한이더라도 이거 큐비우. 저 의사도 있어요. 지금 3번님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큐비우 발견하는 순간 저 우산 몰트에요. 어딨죠? 큐비우 어딨죠? 여기? 여기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장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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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저희 너무 멀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아 여기 4번님이 총 쏴서 걸렸네 미치. 괜찮아요. 4번님도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절대 허투루 막 총질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둘 둘 둘 둘. 합류 중. 능선 위에 있어요? 아니 여기 돌 뒤에. 아 미친. 아 너무 싸우고 있는데. 잠깐만요. 얼른 전력에 보탬이 될게요. 나이스. 어 뭐야. 아 저 지금 기절했어요. 네 살리러 갑니다. 이거 다리 건너야 돼가지고. 조금 거시기 합니다 지금. 제가 살릴게요. 어 안돼 안돼. 뛰어야 돼. 갑시다. 이거 파이난으로 해서 건너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리 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스쿠터 탈 때도 다리에서 조금 휘청거린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아시죠? 파이난에 존버 있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럼 개변태 새끼가 있을 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잡으면 되죠. 간단해요. 파이난에 있어요. 사운드 사운드. 파이난 있다 있다 있다. 네. 뭐야. 감사합니다. 사부님? 사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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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더블유에서 싸우고.. 더블유 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부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핑 한번 찍어주세요 어딘지. 사부님 핑. 어 핑핑핑. 그쪽쯤. 아 링선에 있다. 오케이. 어우 친구 코고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리네. 아 이 소리가 코고는 소리였구나. 아 제가 친구랑 바툰 터치했거든요. 친구 밤새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케이. 그게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자세죠. 어 이동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핑 한번 찍어주세요. 핑 찍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한 이쪽이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사실 3번님 말씀이면 그냥 X 누른 다음 3번까지 달려가면 절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뭔가 사람 없는 길을 외우고 있는 듯한? 어 사람 한 명. 어 어 봤어요. 제가 나선다. 아 하나 두 별인데 아. 둘 기절이에요. 쟤 일단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나만 남았잖아. 아 미친. 양각이었어요. 뒤에 한 명 있었네. 어쩐지. 아 아깝다 이거. 한 판 더. 한 판 더 해요. 근데 알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캠 와가지고. 네. 혹시 SMG 소음기 발견하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SMG 소음기 주웠어요. 갖다 드릴게요. 네. 풀파츠에요. 100턴. 저 SMG 소음기 맛이 궁금해가지고 얼른 달려왔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나이스. 유 워츠. 이거 소염기인데요. 아 아 소음기. 아 잘못줬었다. 아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낚시. 저 이러면서 살짝 곤란합니다. 저 정말 부풍 기대를 안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저 다리 아파요. 아 죄송해요. 드링크라도 하나 넘기시면.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 옆에 라면 먹는 소리 아니죠. 그거는 소리 맞죠. 먼저 가가지고 사람들 있나 확인할게요. 네. 대탄 필요하세요. 이버님. 저 대킹 나와가지고. 네. 저 대탄. 네. 전 낚시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마음에 담아둔 건 아니고요. 담아둔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서. 저 이마트 신 것 같은데. 저 이마트 한 달 장 보러 갈 때도. 장바구니 절대 안 들고 가요. 어우 당한다. 네. 담아둔 거 절대 싫어해가지고. 자 이제 마라톤 시작됐어요. 어 차 하나 발견했어요. 네이스. 데일러 갈까요? 다리 군들거리긴 한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손이 너무 차긴 한데. 네.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좀.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구성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다리가 좀 아프네요. 차 있으시면은 데리러 오세요. 우리 이제. 금방 데리러 갈게요. 빨리 오셔야 돼요. 아파요. 네 저 지금 차 가질러 가고 있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저거? 어 오빠. 죽아줬어요. 아 님 쏘는 거예요? 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 죽겠다. 태요 태요 태요. 아. 안 돼. 일단 최대한 아쉬운 척 해드렸어요. 브레인. 3번님은 진짜 이제 저희 관전해주시면서. 두뇌 역할만 해주시면. 싹. 아 이거 차를 괜히 저기 해달라고 했네. 미안하. 아 죄송해라. 거의 영혼 하나도 없었어요. 전보 등에. 인삿말. 3번님 화나신 거 아니죠? 네. 화난 건 아니에요. 숨소리가 좀 거치신 거 같아가지고. 뒤쪽. 320쯤인가? 빨리 자리 잡고 뒤쪽 견제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들어가죠. 들어가서 자리 잡고. 네.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게. 자기냥 좀만한데. 거의 서울이에요 지금. 밀집 인구가. 어? 저. 잠시만요. 와이프한테 헬프 요청 사인 들어갔거든요. 잠시만요. 혹시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 5탄이 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큰일났네. 5탄. 일단. 이 안으로 와보시겠어요? 5탄 이거 일단 드릴게요. 여기. 여기 78. 여기 78. 어. 감사합니다. 일단 그거라도 쓰세요. 나눠서야죠. 뭐 없으니까.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앞쪽 능선에 있어요. 165방향 능선. 능선 위에 있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X방향. X방향. X방향이요. 네. 저. 제가 보는. 4번에 보는 X방향이요. 능선에 있어요. 둘이 있어요. 아. 저기 있네. 나무 뒤에 있어요. 나무 뒤에. 아. 뒤에 있었습니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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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측 돌쪽에도 3명있고 일단 제가 옵저버 저쪽으로 가볼게요 보이시죠? 아 저 못살려 아 못살려 못살려 아 거기있어 거기 안돼 안돼 나무 뒤로 나무 뒤로 어 나 못살려 나 못살려 어 어 Yup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rai것의 b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